1 진짜 벌써 시작부터 핑 찍히는거 봐요! 진짜 세상 살벌하지 않아?? 세트 모델의 프로토타임 맞는것도 똑같이 ethes Inform. 정확하게 4초 사이에 8개 핑은 찍혔어요 이거 먹는지 안 먹는지만 확인해주면 약간 귀신의 집 이런 거예요? 이상한 애들이 자꾸 하나씩 튀어나오네 너 정글 아니야? 야 쟤네 게임 재밌게 하네 아 맞다 오늘님들 주말이죠? 아 오케이 확인 진짜 내가 봐도 나 피들로 정글 도는 거 보면은 진짜 되게 고이긴 했다 세상 고인 거 다 고였네 아 초기화 될 뻔? 제가 설마 초기화하면서 도는 거 봤어요? 나 웬만하면 초기화 안 돼 난 어중간하면 초기화 안 해 자꾸 방해하러 들어오네 귀찮게 에이 제기랄 얘 못 떴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? 진짜 말이 돼? 드럽게 아프네 와 이거 대포미니언 웨이브라서 먹어야 돼 하잇 호잇 아 하 아 제기랄 오 근데 나는 좋은데? 먹지마 자식아 마침 라인도 이뻐서 죽었다 물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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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망이에요 뭐가 실망인데 말해봐 어서 빨리 읊어봐 뭐가 실망인데 아 미니언 못 먹은 거? 야 그거는 방심을 유도하기 위함이지 내가 일부러 안 먹은 거야 곧 나올 텐데 야야 갈고립 할 수 없어? 킬 내 거 하 까비 그럼 아쉬운대로 라인이라도? 옴 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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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만 하하하하 이런 거 절대 안 빼지 그치 킬 먹었으면은 솔직히 미니언 정도는 나 줘야지 킬을 먹지 말던가 골라 킬 먹을래 미니언 먹을래 정글러도 휴먼이야 휴먼 둘 다 먹어도 되지 않냐고? 그건 내가 용납 못해 하나는 날 줘야 돼 안돼 안돼 그만 맞아 그만 맞아 그만 맞아 마음 아파 근데 나는 사실 킬도 먹고 미니언도 먹고 싶어 아 꼬우면 정글 가시던가 보탑골드나 먹어도 되지 않네 세트 불러 안 들고 있죠 야무지게 먹어야지 그리고 바로 탁하면 다시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얘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라인 구도잖아요 와 이거 조금만 앞으로 나왔으면 바로 들어갔는데 그 조금은 안 나오네 아 잠깐만 이거 얘 전령치겠다 아 나 전령 생각 못하고 있었네 전령치지 뭐 이번에 한번 잡을 수 있겠다 어차피 탑은 가봤자 늦었거든요 못 잡는다고? 카타리나가 아이템을 생각보다 되게 수비적으로 갔구나 나 지금 봤네요 아 뭐야 여기 와드였어 어 야 일곱 개까진 안 될 것 같은데 야 여기 와드였어 세상에 진짜 쌉소름 돋아 세트가 잘하는 거냐고요? 아니 우리 팀이 잘 당해준 거야 하하하하 뭐야 나 여기 11렙 왔는데? 가렌 와드 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 그거 너 혼자 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바보야 하하하하 너 혼자 칠 수 있는 거 맞아? 망상 지리네 보여주나? 진짜 14분의 템 이거 맞아? 정말 별로네 진짜 꼴도 보기 싫네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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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발 나오시 그래 너 행복했으면 900 반봤어 나도 8 4 뭐야 나 여기 있는 Couple 5 wealth 너 나 이겨? 여기 노아드인데? 요기 노아드itta 여기로 확인했나보구나 쟤 어디로 도망가니 야 쟤 발짝지근하구만 외비 대포 먹지마 미안 먹어 아니야 먹지마 먹어? 아니야 먹지마? 몰라 이거 올리는대로 해 어차피야 하지말라고 해도 할거지 좀 잔인하게 해볼까? 바람용이 진짜 세상 달달하긴 하지 바람용이 진짜 세상 달달하긴 하지 진짜 저런애들 개극혐 어? 야 밥먹을땐 걔도 안건드린대 세상강력 아 고마워 나 좀 쎄 들어와 보던가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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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 내꺼 저 물욕 많은편 현실 물욕은 없는데 롤 롤 롤에서는 약간 돼지않아 리안들이라서 좀 많이 쎄요 괜찮아요? 많이 아팠죠? 롤 제가 리안들이라 그랬나요? 미안 사과할게 거참 내가 죽을 죄를 졌네 그냥 어? 거 아이템 두번 잘못 말하면은 어? 나라팔아먹게 생겼어 어? 거참 미안하게 커리 하하하하 아 롤만 잘하면 됐지 됐죠? 이제 리안들이 갔지 용서해줘 그럼 참 되게 깐깐하네 진짜 근데 나 템 개깡패다 하하하하 일단 얘부터 잡고 힐링 힝 살았지? ㅎㅎㅎ 15킬 0 대 7 어시.. 15킬 0 대 7 어시? 마음 따뜻해진다. 아.. 밀지마. 야! 돼지야! 안돼! 카리. 일단 제라스, 입 털어서 싫어. 진? 그냥 진이라서 싫어. 카타리나? 아이디가 좀 괜찮긴 한데. 얘 솔킬 당해서 싫어. 카밀? 결론은 그냥 싫어 내가 제일 잘했어 맞아 사실 그냥 다 싫었어요 제제